자 일단 오늘 이제 규칙에 대해서 알려줄게 오늘 규칙에 대해서 알려줄 거고 일단 그거부터 말해야 돼. 팀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좀 찢어줄게. 이렇게 3명 팀 우리 3명 팀. 원래라면 이제 철조쿠 팀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철시 사람들이 좀 많이 바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3대3으로 이렇게 나눌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돼. 우리 둘이는 일단 만나인 100만원 방 패키지 하기로 했거든. 혹시 너희들도 할 양 있는지. 아 이거는 그거 아니야. 저기 뭐야 강대성 아니야? 둘이 밸런스요? 아니야 진짜 유진아. 아니 진짜 설명 좀 해봐. 아니 아니 봉준님. 아 나 진짜. 봉준님 하강 왜 이렇게 많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들어나! 들어와! 얘기할 테니까. 하강 왜 이렇게 많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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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겠어, 알았어 알았어. 들어봐? 알겠지. 이제 부르마부를 할거야 우리가. 대충 설명 못들었어? 아니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부르마부를 이기면 이렇게 100만원씩 한다 이거지. 그래 만나인 팀장이자. 팀장 만나인 그 다음에 중간에 만나인 이렇게 만나인 이렇게. 할거냐 이 말이야 강제성 없어. 할거야? 네. 100만원? 당연히. 오케이 당연히. 무조건 해야지. 무조건. 뾰아리는. 오케이. 그러면 진짜 100만원 딱 해주는거다. 일단 이건데 봐봐 이런거 다 많단 말이야. 보면 살짝 이런거 보면 뭐 스피드키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많아. 그리고 협동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협동심? 네 협동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팀끼리 협동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가게 될거고 300만원 빵입니다. 300만원 빵. 마시겠죠? 오케이. 왜 기침을 흘려. 질 수가 없어. 왜 질 수가 없어. 왜? 말을 해봐. 왜 질 수가 없어. 왜냐면은. 말을 해봐. 그래서 축구 인물맞추기 뭐 이런거 다 보니까. 응. 그냥 우리가 이겼어. 아니 이거 멜봉 아니에요? 왜 멜봉이야? 아니 왜냐면 여기 피파 일주일차. 여기 약간. 근데 미안한데 이거 피파만 있는거 아닌데? 너 아메리카노 까나리 이게 피파야? 드릴칼창이 피파야? 안 돼 쓰고 조카 퀴즈가 피파야? 어? 제시어드키가 피파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미안한데 내가 이거 존나 잘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미안한데 내가 이게 어쩌고 그거 부르마블이라니까. 너 좀 언니 좀 멍청하니? 아니 오늘 처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유진아 좀 멍청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어. 좀 멍청하니 지금 부르마블을 한다는데 계속 피파 만나인으로 이게 우리 소리 붙는 줄 알고. 왜냐면 내가 좀 멍청한 거 아니지? 괜찮지? 좀 괜찮은 거 맞지? 어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성공. 한번 선 후 누가 할지 정하시죠. 그거를 어떻게 정해요? 가위바위보로? 가위바위보로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팀장 가위바위보로 할까요? 아니면 릴레이로 할까요? 그럼 네가 팀장 맞아? 아 야 진짜 운지라. 왜 그래 총장한테. 아니 아니. 근데 오빠한테. 오빠 같잖아. 아니. 내가 화가 넣은 사람이 팀장이야. 오빠한테 니가 뭐야 니가. 그냥 그냥. 아니 너 아까 전에 나한테 반말하거든요. 저기 도덕시간에 잤나. 다 팀장 아니야. 어? 팀이야 괜찮아. 릴레이로 할 거야 팀장으로 해. 팀장으로 하자. 팀장 가위바위바위보. 다 대표로 하자. 아니야 우리 그거로 하자. 뭐? 이 새끼 도덕시간에 잤나. 아니. 그냥 했잖아. 나. 너 누나 친구야. 나 나 진짜 전화한다. 친구니까 내가 너 친구해서 그래. 아니. 나 진짜 친구잖아. 알았어. 친구니까 내가 너 친구해서 그래. 뭘로 하고 싶은데 말을 해봐. 그래 우리 막내끼리. 막내끼리 가위바위보 좋다. 막내끼리. 막내끼리 어때요? 저 너희 뭐야. 너희 몇 살이 막내야. 누구야? 몇 살인데? 25? 25 우리 막내 누구야? 27. 어? 우리 늙었어 좀. 어쩔 수 없어. 우리 좀 어쩔 수 없어. 가위바위보하자. 오케이. 피파 실력막내끼리. 유진 씨랑 이렇게. 미안한데. 유진이 좋다. 가위에 성공! 가위바위보 이겼다! 우리가 무조건 구로 해. 우리가 호화할게. 우리가 굴리고 하는거지. 자 주사위 주세요.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시다. 아 주사위 저 잡아줄래? 아 주사위 저 잡아줄래? 뭘 봐? 초등 오빠 시사 안 했어 아직! 자 근데 여러분들. 근데 죄송한데. 다시 앉으세요. 룰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뭐야 이거. 자 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룰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저의 부르마블은요. 처음 순서는 가위바위보로 진행이 됐죠. 그리고 주사위 4, 5, 6은 1, 2, 3으로 대체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말해봐 설명해봐. 그러니까 4 나오면 대신 한 칸 간다. 1인거지 4 나오면. 맞지 이해했지? 5 나오면 뭐야? 2. 왜 이렇게 하는 이유는? 4는 아니. 너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잘 봐. 잘 봐. 4, 5, 6 하면 너무 빨리 끝나잖아. 그래서 이해했어?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을 못 깬 시에 다시 원위치로 가. 다시 원위치. 이해했어? 그러니까 주사위를 굴렸어. 그렇지. 주사위를 굴렸어. 근데 2가 나왔어. 그래서 이어서 재기차기가 나왔어. 근데 우리한테 졌어.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가. 이해했어? 다시. 자 잘 봐. 자 너가 이거 굴렀어. 이어서 재기차기가 나왔어. 근데 이어서 재기차기를 할 거 아니야? 우리 팀이랑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겼어. 그러면 너희가 졌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간다고. 있던 자리로 간다고. 이해했어? 이해했어? 근데 만약에 이겼어. 그러면 이어서 재기차기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야. 이겨야지 말이 옮길 수 있는 거라고. 이해했어? 이해했어. 어 말해봐. 그럼 평생 안 끝나면 어떡해요? 유진아. 진짜. 끝나긴 하겠지. 유진아. 잘 안 할 거 하니까. 미치겠다.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아 도대게 가져와라. 진짜. 미치겠다 나 진짜.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아니 근데. 자고 가 그러면. 자고 가 그러면. 이거 계속 하면 되잖아 자고 가. 아니 근데. 착하게 말해줄 수도 있는데. 알았어 알았어. 착하게 말할게. 알았어 착하게 말할게. 착하게 말할게. 자 그리고 이제 게임에 패배하면 3번 이상 같은 게임에 걸릴 시에는 원하는 게임을 선택할 수가 있어. 이거 이해 못한 사람? 다 이해를 못한 거.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게임에 패배해서 3번 이상 같은 게임에 걸릴 시. 그러니까 3 3 3 3 걸릴 시 말하는 거 아니야? 뭐라? 뭔 소리야? 아니. 자 잘 봐. 자 잘 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게임 아메리카노 까다리 게임이 우리 셋 다 던졌었는데 3번 나왔어. 그러면 그 3번 나왔으니까 이제 시청자들도 물릴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게임을 선택할 수가 있다고 여기서. 아. 맞잖아. 그러게. 맞는 말이네. 3 실패하고 다시 3. 알았어. 조용히 해. 자 그리고 한 바퀴 먼저 던티비 승리하는 거야.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원래 이 브루마블은 여기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 못 한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말해봐. 아니 알았어. 말해봐. 원래 왼쪽으로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왼쪽으로 간다고. 왼쪽으로 간다고. 시계방향. 아니 시계방향으로 간다고. 우리가? 그래. 우리가가 아니라 다 같이. 오케이. 너 브루마블 안 해봤어. 아니 해봤어 해봤는데. 어. 시계방향으로 간다고. 자 그리고 저기 보시면 무인도가 있어요. 네. 한번 보시겠어요? 뭐야 저거? 여기 무인도가 있잖아요. 맞죠? 아. 원래 이제 브루마블은 이제 여기 무인도 가면은 원래 한 번 쉬잖아요. 여기서 쉬시면 돼요. 여기가 무인도라고요? 네 여기가 무인도. 아니 시? 네. 한 명만 가는 거야? 아니 만약에 무인도 그 두 명 걸리면 여기 안에 두 명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아요. 세 명 걸린다. 닥트리오가 아니야. 아니 이런 데는. 컨텐츠 어때? 조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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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덥잖아. 여기 들어가면 돼. 그럼 젖은 채로 택시 타고 집에 가야 돼. 아니 새 옷 있어 많이 있어. 너의 유니폼 이거 우리 집에 다 있는 거야. 안 돼요? 걱정하지. 빨아줄게 건조기까지 있어. 아 진짜요? 안 걸리면 그만. 어 다 있어. 속옷도 있다고요? 아 속옷도 다 있어. 어 우리 거 빌려 올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오케이. 너는 근데 저거 발 안 닿을 거 같은데 너 괜찮니 저기? 닿아요 저 정도는.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그러면 무인도 들어가면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은행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저 은행이 뭐냐? 패키지 하나에요. 패키지 하나라고요? 네. 패키지 하나 주세요. 상대한테. 저희가 다면요? 은행에 걸리면 상대한테 패키지 하나 주시면 돼요. 패키지 하나가 얼마냐? 12만원. 다 모르겠네요? 근데. 미쳤구만. 이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만약에 내가 은행에 걸렸어. 그럼 당신들한테 하나 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돈이 없어요? 아니 뭐 돈 벌려고 부르마구라던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뭐 100만원 구르라고 지나가고. 은행가고 패키지 하나가고. 아니라고. 아니야. 반대로 생각해봐. 너희들도 볼 수 있는데 왜 계속 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조용히 해. 자 간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 준비되셨죠? 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성공이기 때문에 먼저 주사위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못 먹어야 된다 이거. 누구부터? 뭔 소리야 여기가 성공하냐? 여기야. 야 우지라. 야. 야 왼쪽으로 간다고 했잖아. 아. 야 판을 못 봤다. 모르겠다. 가. 은행이 막혀. 자. 3. 3. 3. 3 뭐야. 노래 맞히기. 오케이. 이거 할 수 있잖아. 맞잖아. 아. 노래 맞히기는 쉽잖아. 쉽지 쉽지. 무슨 노래를 따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거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저희 매니저분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건데. 신서용이 메타로 갈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맞춘 사람은 뒤로 빠져. 이해했지? 그래서 최종으로 남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빠지기 게임이야. 오케이. 아 이해하셨죠? 한 명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명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껐어요. 안 보이죠? 네. 채팅창 진짜 꺼데? 모르긴 하는데 일단 해봐. 다 일어서서 하실 거예요? 네. 다 일어선 거 맞지? 앉았다가 일어날까? 어? 앉았다가 일어날까? 맞아? 너 일어난 거야? 일어났어요.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왜 그거 안 해도 돼 그렇게? 노래를 여기서 가려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여기서 가리고. 오케이. 아니 준비됐어요? 이거 좀 자신 있는 사람. 좀 나.. 어? 자신 있어 왜? 네? 뭐 어떤 건 노래에 맞추기에 자신 있다고? 그럼 왜 자신 있는데? 아니 왜 자신 있는지 물어봤는데 대답으로 하네. 너 내가 뭐 교장선생님이니? 왜 자신 있냐고. 아니 그냥 모든 자신 있는 게 좋죠. 아니 노래 맞추기엔 자신 있는지. 자신 있는 건 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서 자신이 있다. 옛날 노래를 많이 안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노래 좋아해요. 그래 그래 그래. 좋네 좋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내용 말해주세요. 잠시만요. 싱크 밀린다고 하거든요. 싱크가 밀려요 여러분들? 잠시만. 이거 계속 그거 해서 그래. 네. 지금 괜찮으시고. 싱크 밀렸나요? 내가 잘 모르는데 노래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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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겠습니다. 준비내용 말해주세요. 자 연도는 어떻게 할까요? 어? 연도를 이제. 아니 네가 랜덤으로 해. 네. 랜덤으로. 랜덤으로 하겠습니다. 정답. 뭘 정답이야. 네. 투피에 어게인 어게인. 정답. 이걸로 어떻게 알아. 나이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아니 효과음인 줄 알았어. 아니. 쉽지 않네. 아니 뭔 거 아니에요? 아니 뭘 봐요 그냥. 아니 버튼 누르는 소리 아니야. 아니 똥똥밖에 안 나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 아니 그냥 듣자마자 아는 거예요. 듣자마자. 세팅하는 소리인 줄. 자. 두 번째 노래 틀게요. 보시면 안 돼요. 네. 정답. 우린. 에펙스. 추. 정답. 자 일단 이거 이쪽으로. 조짓다 조짓다. 자 좀 뭉쳐주시고요. 자 3대1입니다. 자 이거 좀. 야야야야.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이거 같이 손든 거 같은데. VAR 없나요? 아 없습니다. 크게 외쳐 크게. 오케이. 크게 외치셔야 돼요. 자 갑니다. 정답. 소녀시대 집. 아니 이거 말 안 했는데. 누구 안 했잖아요. 아 이거 제가. 제가. 임명을. 아 잠시만 잠시만. 이거 싱크. 싱크 많이 밀린다고 그러는데. 싱크가 밀린다고? 왜? 어 이제 된 거 같은데. 어 이제 좀 된 게 잘 안 된 거 같은데. 조금 그래도 밀리긴 하라고. 하나 둘 셋.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다시 갈게요. 자 그럼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가나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 룰상. 아 알았어 알았어. 아. 뭐야. 일을 너무 잘 하신다. 엄마. 옆으로 좀 가요. 다음으로 갈게요. 심장이 뭐. 아. 정답. 에프티 아일랜드. 사랑하래? 땡. 정답. 에프티 아일랜드. 안녕 내 사랑아. 땡. 정답. 에프티 아일랜드. 사랑 사랑 사랑. 정답. 왔어. 왔어. 맞다. 아. 오케이 너 빠져있어. 오케이. 너희 둘이 뭉쳐있으세요. 죄송한데 이렇게 갈라주세요. 아이씨. 이렇게. 틀어주라. 자. 다음 노래 갑니다. 정답. 어? 어. 다비치 티아라 여성시대? 땡. 어. 저요. 소녀시대 웃. 땡. 뭐지? 여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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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가수 이름이야. 아니. 넘어가려면 다음걸로 넘어가자. 아니야. 넘어가자. 정답이 뭔데? 이거 시아 다비치 티아라 원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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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죄송한데 처음 들어봐요. 오케이. 오케이. 조금 쉬운걸로 갈게요. 정답. 시크릿의 마돈나. 정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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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예전에. 2대2에요. 다음 곡 갈게요. 아. 아. 정답. 비스터 쇼크. 정답. 아. 왜. 우리 한 명 맞추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조졌다. 아. 우리 팀 뭐해. 다음 곡 갈게요. 오케이. 저기 진짜. 별거 아니야. 야. 저야. 정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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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노래 안 들어요. 출판하면서. 그렇게 나이스. 이렇게 안해 얘네들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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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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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앉으시고. 네. 오케이. 네. 아니. 모니터 봐도 안 맞는. 그거라니까. 아니. 아니. 자. 그러면 디펜스 성공한거죠. 자. 그러면 저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시고. 저희가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번져주세요. 님야 가자. 자. 던질게요. 응. 몇 번이야 봐봐. 2번? 2번? 2번 봐봐. 옷 빨리 갈아입기? 아 이게 뭐냐면요. 이게 대표가 나와요. 대표만 나오는데 예를 들어 1분 동안 옷을 저 뒤에서 갈아입는 거예요. 분복을. 아니 근데. 예. 예 말씀하세요. 누가 잡아줘요? 잡아줄 거예요. 이걸 잡아줄 거예요. 매니저들이. 매니저들이 잡아주면 뒤에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근데 1분 뒤에 이 이불을 내릴 거예요. 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예예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복이 있는데 위에 다 벗어야 돼요? 위에는 말고 밑에는 벗어야 돼요. 팩키도요? 팩키도요? 팩키도요. 자 그러면 저랑. 하시죠. 양말까지. 양말까지. 제가 먼저 해요? 죄송한데 저희 게임이라서 먼저 해주시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예. 가위 가위. 어? 뭔지 아세요? 예예. 시간 몇 차로 드릴까요? 1분 30초 어때요? 1분 해 1분. 1분 해 1분. 30초 해야지. 무슨 1분 30초야. 1분 없지 않겠어. 양말 위에 신어. 양말 위에. 이쪽에 나와있어야 되나? 한번 나와있어. 제발 제발. 제가 잡아드려요? 제가 잡아드려요? 제가 잡아드려요? 제가 잡아드려요? 간차 없이 내릴게요. 그냥. 솔직히 궁금하다. 저쪽이 좀 가. 가서 봐. 아 내가 살다 살다. 존나 긴장돼. 오케이. 오케이. 살짝 궁금하긴 해. 30초가 재밌다고요? 1분이면 존나 쉽다. 오케이. 30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0초 가시죠. 30초 오케이. 네. 근데 난 몰라요. 30초. 당신 알아서 해. 네. 나는 몰라. 휴가 가야겠다 휴가. 하.. 넌 지금 푹 쉬다 와. 40초로 해놓고 30초에 시작하는 걸로. 자 타이머.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준비. 아 준비 시작. 30초 내면 그때부터 가라앉는 거예요. 누르고. 할 수 있어. 아니. 8초로 나오면 돼. 오케이 오케이. 시작. 작은 거 온다. 어 소리나. 할 수 있어. 너 김봉준이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캠키지 기다린다. 할 수 있어. 웃지마. 그만. 야. 왜 이렇게 작아. 씨발. 야. 야. 어 5초. 5초. 4 3 7 2 1 끝. 야. 야 나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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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아. 아. 속살이 너무 화해. 그니까. 뭐야. 아. 예. 일어나서야 돼. 일어나서야. 아니, 실패. 실패잖아. 아니 실패. 비결을 해야 돼요. 비결을 해야 돼요. 이 개새끼야. 실패잖아. 실패. 저거 지금 구금저거. 구금저거 저거. 실패샤. 아니 실패만 시.... 일어나. 나 못 이뤄가요 알티뉴 님 할 수 있죠? 알티뉴에 사이즈가 안맞는거 어떡해요 이거 또한 살을 뺏어야 돼 너희들 보면 안된다 얘들아 잠시만 안 보고싶어 진짜 농담하는게 아니라 나는 진짜 이런거 자신있어 우선 입어라 양말은 뭐야 양팔벅 진짜 촬영편도 좋대요 진짜 잘해라 티뉴 안하는데 일단 바지부터 입어야겠네 자 그러면 이 정도만 입어야겠다 자 갑니다 티눈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바로 내려 그냥 가자 할 수 있다 아직 아직이야 양말이 있어 양말이 있어 두개야 여러분들 준비 시작 빨라 빨라 소리 빨라 바로 내려 그냥 이 새끼만이야 그냥 바로 내려 개빠른데? 소리가 바로 내려 그냥 바로 내려 진짜로 자 10 10초 남았습니다 10 9 15초 4초 7 9 5 3 9 3 2 2 1 5 4 3 2 1 내려 뭐야 아니 바지를 연결아 아니 바지가 커 바지가 크다고 바지가 크다고 바지를 먼저 입어야지 아니 바지가 커 아니 베이트를 주던가 이겼다 이겼다 인정 이겼다 인정 이겼다 인정 어 잠시만 너 양말 안했지? 아니 했잖아 양말 한쪽이야 야 이거는 솔직히 무승부 아니야? 너가 넣어야지 아 이거는 심장 아니 이게 어떻게 무승부해 아니 양말은 아니야 아니 위를 못 입은 건데 양말은 절대 신었어야지 그럼 다시 신었어야지 아니 여기는 위를 못 입었잖아 무승부래 근데 양말보다 상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티느님 승 와 그러면 둘 다 둘 다 안 끝내겠다는 거지? 근데 저희는 그냥 아예 제 자리에요? 어 우리도 제 자리야 우리도 제 자리야 우리도 제 자리야 그러니까 안 끝내겠다는 거지 그냥 둘 다 죽어보자 죽어보자 그래 오케이 가지마 가지마 둘 다 가지마 오케이 누방 좀 가자 누방 좀 가자 누방 맡으라 방어 맡으라 오케이 오케이 방어 성공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주사위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티느님 팀 자 우리 네 갑니다 어 힘들어 이게 보라야 이게 보라야 자 일단 유 아 유이면 3이죠 맞춘기 자 하나 또 맞춘기야? 아 또 맞춘기야? 아 아니에요 진짜 시작해 진행시켜 아 진짜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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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노래 맞춘기 근데 여러분들 이거 노래 맞춘기 한 번 더 나오면 이제 게임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지지마 지지마 아 이번엔 이길 수 있어 아니 노래가 오늘 틀이었어 아니 감성판 이런 거 가지고 자 갑니다 아 조금 그럼 심전대로 갈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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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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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응 레츠고 아까랑 똑같습니다 룰 티느님 솔직히 이거 내릴 때 솔직히 좀 긴장했죠 네 아니 진짜 심정이 붕컹 내야겠다 진짜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답 어 봤어 진짜 CNBLUE의 외톨이야 정답 아니 에프티 아일랜드 씨 아니 이거는 심판으로서 말을 걸었잖아 그러니까 아니 애초에 정답 에프티 아일랜드가 나왔다니까 아 근데 왜 말을 걸어 말을 걸어 생각을 했잖아 아니 그냥 반박하려고 건 거였어요 네 하세요 빨리 자 다음 노래 가겠습니다 어? 아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걸 몰라 티뉴 어 티뉴 에이웨이 사뿐 사뿐 정답 와아아아 슬슬 아하하하 2 대 2 2 대 2 자 다음 노래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 아 정답 어 트와이스 1 2 아 트와이스 치어로 땡 트와이스 도망하게 정답 됐다 됐다 자 2인 1대 2에요. 아우 나이모 기억이 안 나. 자 갑니다. 아 저 젖었다. 정답! 토하이스! 땡! 더들어 더들어 더들어. 지구 자전하는 소린데? 이걸 어떻게 몰라! 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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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방어 성공! 오케이 또 방어 성공! 맞아! 이 소리밖에 안 들려. 자 저희 갑니다. 저 바로 갑니다. 트와이스 팬이세요? 트와이스다. 3! 그거지? 나는 저희는 저희 이거 스피드 퀴즈 가겠습니다. 스피드 퀴즈? 저희 스피드 퀴즈로 갈게요. 스피드 퀴즈? 아! 노래 맞추기 마지막으로 하라고 하는데 아 3번 했을 때 이렇게 하라고? 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먹고 가자. 좋다 좋다. 아 이번에 무조건 한다 진짜. 노래 한 번 하고. 오케이. 제발. 야 이거 우리 먹으러. 아 이거 먹고 갔다. 해봐. 아 오케이 오케이. 발라드 좋아하세요? 발라드 좋아하세요? 발라드 좋아하세요? 자 갑니다. 정답! 인피인트 내꺼 하자. 정답! 뭐야 인피인트. 이거 어떻게 하냐? 나이스! 정답! 페이핑도 팬이었어요. 시작해. 자 다음 곡 가겠습니다. 아 씨..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예요? 좀만 더. 좀만 더. 뭐야? 아 잘난 티비오. 그거다. 아니 여기 정답 먼저 말했어요. 3 2 정답! 마이무의 아 마마무의 땡!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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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정답! 나이스! 정답! 자 다음 곡 갑니다. 딴 거였네? 정답! 3 2 1 땡! 이제 기회 없습니다. 이 3명 끝날 때까지. 아니지 이거 하면 나야 나. 어느 정도? 빨리! 빨리! 이거는 다른 곡으로. 다른 곡으로. 뭐였는데? 걸스데이 기대. 아! 나왔다! 나왔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기대해. 자 다음 곡 가겠습니다. 정답! 도시 우리 애써 우르렁.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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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준! 정답! 무인도로 쳐박혀. 축구 양말 빨리 벗기. 이거는 앉은 상태에서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손 안 대고 벗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1대1 대표만. 누가 하시래요? 잘하는 사람. 이거 여자들이잖아. 나 양말을 잘 안 신어가지고. 4는 1이에요. 4, 1, 5, 2, 6은 3. 축구 양말이니까. 축구 양말이니까. 오케이, 우리민 가겠습니다. 앉으세요. 이거 원래 쫌쫌쫌해? 안 들어가는데요? 들어갈 수 있어. 앉아서요. 여러분들 싸우지 마시고요. 모를 수도 있죠.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주사위 4는 1, 주사위 5는 2, 주사위 6은 3입니다. 여러분들. 한 바퀴 다 돌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쉽지 않으면 안 들어가겠다. 조금만 내려도 돼요. 그 정도 유두리는 있습니다. 여기. 내가 좀 적당히 긴 거로. 너무 긴대. 저는 스타킹인데. 이거 어떻게 맞냐? 됐습니다. 준비. 나 안 됐잖아. 알았어요. 자 갑니다. 아니 이게 힘들어 싣는 것도? 아니 이게 힘들어 싣는 것도? 아니 싣는 것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벗으라고. 오케이. 어 그 정도면 됐어. 자 갑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이 정도. 어 그렇게. 좀 내려, 좀 내려. 갑니다. 여기 여기 아저씨 접었어요. 조금만 뒤로 가. 안 보이니까. 리밍 조금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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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자. 어떡해. 우리도 잡아 잡아. 밟아 밟아 밟아. 조금만. 나이스 원희 씨. 뭐야 이거. 나이스 원희 씨. 이거 어떡해. 박세 박세. 안 바꿔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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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 씨가 아니라 이제 못 가는 거죠. 그럼 안 끝납니다. 다시 태초로 가면 안 끝납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노래 맞히기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실이 한 번 해. 1번. 좀 해봐. 제대로.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실이. 1번. 그렇지. 뿅망치 게임. 뭔데 뭔데. 이거는 뿅망치 게임은 이제 릴레이식으로 하는 건데 말 그대로 뿅망치 게임입니다. 고치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위너스 리그입니다. 이긴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계속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연습 게임입니다. 이쪽으로 보시고요. 가위바위뽀. 가위바위뽀. 이거 들고 이제. 근데 만약에 이거 막았어요. 그럼 진 거예요. 아 진거야?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죠 다들 이해했죠? 자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그냥 1번을 다 뜯어버릴게. 아 좋아. 나 진짜 못하는데? 자. 힐이 하자. 안경.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가위바위뽀. 아니. 빨리 나가.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야 나이스. 왜 이렇게 빨라. 나가. 야 나이스. 자 다음. 가위바위뽀. 가위바위뽀. 하위바위보! 하위바위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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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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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가자! 하위바위보! 나가! 나가! 팔이 짧아진다! 나이스! 나이스! 자 그럼 우리 또 볼게요! 못나갔어요! 아직도! 아직도 못나가셨어요! 아니 100만원권이야! 자 갑니다! 저희 가겠습니다! 1번으로 해줘! 1! 1! 아! 축구양말! 또요? 저희 졌다라고 할게요! 저희 못이게! 저희 졌어요! 저희 못이게! 미친놈! 프로게임하면! 양말복이 프로게임하면! 저희 졌어요! 저희 졌습니다! 잘 팝니다! 우리 1이 나와야돼! 1? 1이 뭐야? 아니 그거 안두었잖아! 아니!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야! 파이팅! 아 진짜 해줘? 아 근데! 주도 불편한게! 이게 오른소리잖아! 어!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어! 반대로! 아! 맞네! 가위바위뽀! 가위바위뽀! 이거지! 준비! 리밍이! 리밍아! 무조건 잡는다 생각해! 그냥 이걸로 때려버려! 가위바위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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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뽀! 아니! 아니 이거 맥주 잡았잖아! 근데 튀는 님도 손을 헛디뎠어! 아니 헛디뎠게 아니라 얘가 이걸 잡으리라! 쟤가 이렇게 됐잖아! 아니! 아니! 반대는 맞아! 반대는 맞아! 반대는 맞아! 반대는 맞아! 해줘! 해줘! 가위바위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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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비비비빌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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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나 개못한다! 왜 못한다! 아니! 나 다는 석탄 안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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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우리 죽어였어! 아이사! 한 번 석탄이라! 진짜! 다는 석탄 봐라! 간다! 여기서! 네! 자윤사 뽑고 이은사 찍은대요! 오케이 자, 그럼 2. 노래 맞히기니까 이제는 했으니까 다른걸로 준비하고싶은거? 네 하고싶은거. 뭐할래? 3! 뭘 3이야? 3! 어떤거 하실래요? 저희 축구의 엄마를 빨리 받으셨네요. 가세요. 이겼죠. 돌릴게요. 소상해볼 수 있잖아. 아니야. 프로게이머야. 자, 갑니다. 3번 끝났지? 이제 안할게. 몸으로 말해요. 아, 몸으로 말해요. 가자, 가자. 몸으로 말해요. 나 무인도인줄 알았어. 저기 축구의 엄마를 할때문에. 이 게임은 누가 몸으로 말하실래요? 몸으로 말하실래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몸으로 말해요는 2분, 2분. 타임어택 2분 시간을 주는데 2분 동안 가장 많이 맞추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오케이. 몸으로 말해요 하는거에 있어서 몸으로 말할 사람을 지금 정하시면 됩니다. 소리내면 안됩니다. 소리내면 안됩니다. 무조건 몸으로만. 아, 의성은 팀으로 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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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것도 안돼. 너 오늘 좀 닥치해. 아, 대게? 안 되면 힘들어. 누구로 모음? 제가요. 그럼 이쪽으로 오시고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맞추는거죠? 잘해요? 내가 유진이가 잘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봐야돼요. 왜냐면 여기가 틀거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이렇게 봐야된다고? 옆쪽으로, 옆쪽으로.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모니터가 안보여야돼요. 모니터 보면 안돼요. 아시겠죠? 두 분 다. 네. 자, 준비되면 말씀해주세요. 자, 2분 타이머 띄워주시고요. 이거 보자마자 2분이에요? 아뇨, 아뇨, 2분 타이머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면 됩니다. 제대로 해야돼. 제대로 해야돼. 어? 오케이, 오케이. 저만 믿으세요. 시작. 자, 일단 뛰어. 시작해.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아직, 아직. 누르고 내가 말해줄래. 아, 누르고. 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몸으로 말해요예요. 갑니다. 주제는 없나요? 주제는 없어요. 랜덤에. 자, 랜덤입니다. 준비, 시작! 자, 가세요. 네, 가세요. 자, 계속 갑니다. 자. 소리 안내. 아니, 뭐 두 글자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소리 안내. 소리, 의성어 정도 된다니까.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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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가! 아니, 이거. 아니, 변비. 일단 이거부터 말하세요. 아니, 이거 말해도 돼? 소위에서? 방송에서 얘기해도 돼, 이거? 생각나는 거?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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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세요. 말하세요, 말하세요. 네, 통과했어요, 통과했어요. 진짜. 어? 어, 잠깐만 이거는. 이상한데? 아, 펑. 변비! 뭐? 아니, 아니. 변비. 아, 괜찮아.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뭐해. 아니, 뭐해. 아니, 뭐해. 비대. 아니, 진짜, 뭐해. 대변. 아, 통과. 통과, 통과, 통과. 아니, 제대로 해봐. 몇 글자, 몇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예요, 두 글자예요? 절규. 어? 어, 뭐야. 오, 맛있어. 아, 정모야. 아, 정모야.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그럼, 그럼 패스? 패스한다고요? 오케이. 어. 어, 하세요, 안 돼. 어? 강아지. 매끈찬지 얘기를 해. 개미랄키. 정답. 오, 정답. 매끈찬지 얘기를 해. 어. 오케이. 빨리 해. 나무줄보. 오, 뭐야. 빨리 해, 빨리 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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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몇 글자지?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자, 10초 남았습니다. 우산 투기. 또. 자, 10초. 쓰레기통. 뭐야, 뭐야, 뭐야. 쓰레기통. 오윤탕. 오윤탕 샤워장. 데미니 목욕탕. 이미지. 사원장. 사원장. 자, 여기까지. 뭐야, 오케이. 자, 매문제, 매문제. 아, 근데 진짜 못한다. 아니, 글자를 말하라고. 아니, 진짜 못한다. 아니, 방금 군인을 일으켰냐? 아니, 뗄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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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정도면 맞힐 만하지 않나? 매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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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문제에요, 매문제. 아니, 맞추려는 게 존나지. 왜 이렇게 맞추냐? 진짜로? 어? 희소기들 해. 네 문제. 네 문제 맞추려. 우리가 네 문제만 더 맞추면 돼. 네 문제 절대 못 맞추면 돼. 너가 설명해. 아니, 진짜 못하는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글자 쓰고 바로 말해. 알았어. 잠시만요. 절대 못해. 절대 못해. 우리가. 첫 번째 뭔지 알아요? 염병한 거? 뭐예요? 흥분. 아, 맞았네. 근데 이상한 말이야. 아니, 누가 흥분을 안 졌어? 아니, 근데. 왜? 왜? 아니, 서서도 했잖아요. 아, 서서도 하고. 네? 잠이 났어요. 그게 맞았네, 그럼. 자, 저희 가겠습니다. 네. 나 그거만 잘 봐. 나 그거만 잘 봐. 간다. 시작. 행복! enh aplroom! 아, 아! 상사야 stretch inhib人! extra 3번! 아, 아! 이거 뭐야? 동강아, 아이 진짜 뭐해? 야아ooh! 아아앜, 놀람. 아아아악! 동강! 공포악! 동강아inseedene. 세대방안. 이게 뭐야? 세대방안 포립 your nose. 아아악! 아니! 뿌아악은 말이에요? 잠깐만! 뿌아악이 돼요? 뿌아악 안되잖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뿌가리! 아니 뭐야 손 다 있으시게 잠깐만 왜 너무 쉽잖아 뭐가 쉬워 벌써 넘어갔어 1분만 안했어도 내가 설명을 잘하는거야 1분 안했으면 너네도 그거 맞췄잖아 이거 똑같이 해볼래? 얘 공포할 때 이질하고 있다니까 아니 근데 스쿵크한테 뿌아악! 그거를 어떻게 스쿵크야 김봉준인데 그거를 그거를 김봉준이었는데 스쿵크를 어떻게 맞추냐 맞잖아 이미 김봉준 팀 6문제 맞췄기 때문에 스쿵으로 죄송해요 스쿵크 아니 그건 스쿵크가 아니라 김봉준씨 아니었어요? 김봉준씨였던거 같은데 죄송해요 괜찮아요 갑자기 옷걸이 봐 아니인데 옷걸이 살만 줄였잖아 아니 나 분분 최대한 잘했는데 누가 한건 자 그럼 저희 갑니다 저희 갑니다 저희 가겠습니다 제발 3 가! 무인도다 제발 잘가요 명명 1명 1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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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여기서 게임 나면 어째건데 빨리 해 가위가위 빨리 들어가 아니 빨리 들어가 진짜 들어가 야 빨리 들어가 나 들어가고 싶다 수영하겠다 진짜 들어가 잠시만 이거 왜 안켜져 기다려봐 진짜 불었다 뭐야 이거 뭐야 잠시만 들어간거 같은데 들어갔어 아씨 이거 왜이래 이거 아프리카 자 다시 나와 야 다시 나와 아씨 야 다시 들어가 아니 이거 왜이래 못담았어 카메라에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뭐야 이거 왜이래 잠시만요 여러분들 안되는데 어 왜 안돼 이거 자 밖에서 대기하는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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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롬 한번 껐다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아니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프리카가 안 어 아프리카가 안되는데 어 이제 됐다 왜 이렇게 렉이 있지 아프리카 왜이렇게 렉 걸려 렉이 너무 심한데 맞지 기다려봐 아니 왜이렇게 렉이 심해 이거 나만 이런건가 우리 문제 야 형님들 우리 문제에요 왜이렇게 렉이 심해졌어 이제 켜졌어 이제 켜졌어 뭐지 이제 좀 빨라졌다 뭐야 이게 아니 이게 뭐야 됐다 됐다 야야 들어가 들어가 다시 들어가 야 다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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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개웃기네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뭐 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못내왔어 야 들어가 빨리 어 아 이거 렉이 왜 이렇게 심하냐 이거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덮어있는거야 왜이래 한번 봐봐봐 시원한거 뭔데 시원한거 같은데 어 그러면 저희가 무인도니까 한번 더 돌려서 만약에 이거 똑같은거 안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칸턴 돌 때까지 다시 계속 있어요 오케이 이거 맞죠 여러분들 원래 무인도가 그거잖아 형님들 그전에 했던 주사위 똑같은거 안나오면 그거잖아 어 맞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나와 있습니다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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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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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나이스 나와 나와 탈출 아 Style 상대하고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어 오케이 형님들 자 그리고 저희 한번 더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갑니다 다행이다잉 3 3 국기 맞추기 국기 맞추기 어 이거 잘한다 왜왜왜왜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여기 무인도 걸려도 똑같이 할거야 여러분들 이해했나? 탈출했는데 여기부터 돌리고 나서 우리가 돌려야 된다 이 말인가? 아 맞다 그렇게 하자 그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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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너희부터 그럼 다시 들어가야 되는 말이야? 아니야 무인도는 탈출 된거 맞아 무인도는 탈출 된거 맞아 이거 치워줘 오케이 오케이 2 몸으로 말해요 내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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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잘하는지 보셨다 다쳤어? 어 이겼어 너 탈출 됐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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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옷이야? 너무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 2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저기 안보이게 내가 가 이게 어려워 빨리 해줄게 아 맞다 대결하는거구나 오케이 자 저거 2분 되면 바로 제가 준비시장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집중을 한 마리야 준비 시 창 도어 너 누굴 쳐 흠 흠 뭐야 이게 흠 패스 너 날 넘겨 으허 으헝 흠 좌측 유 절망 철규 아 넘겨 지게 뭐야 아 저거 어 어 이거 그거 아니지아니 평범 반대 평범 반대 선정 아니긍락 흠 으아아아 넘겨 hin지 gala 정국 나 k 자 cage 다 넘겨 right 음 프라이패 아 몇글자찍 드라이그 드라이그 응응응응 메디디 음응응응 아!! 뭔데 치 아 이 새끼도 ㅈㄴㅆ 얘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 빨리 빨리 시간이 없어져요! 처음으로 돌아갔어 어때? 이거! 총관리 총관리 아니 엿글자 7번 슬픔! 7번! 자, 9초 남았습니다 자, 9초 남았어요 야, 너도 못하는 거야! 아니 엿글자 8번! 근데 이거 진짜 어려워, 후회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너도 못하네 아니 몇 개 했었지? 너희 3개 3개 패치기사 트랜스트레이너 호라이팬 캥거루 캥거루까지 4개 돼지를 왜 날렸어? 여기! 여기! 아니 코만 한번 이렇게 해주셨는데 가자, 우리 그냥 끝내자 4문제? 오케이, 바로 끝내줄게 아니, 어려웠다니까 내 코 진짜 웃긴 했어 첫 번째가 환이였어 환이 간다 간다, 바로 맞춰 자, 간다 준비 시작 환이! 진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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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둘 하아 하아 기쁨 기쁨 하아 다중씨 아니 아니 애정 아 이게 뭐야? 야, 동물씨 두 글자 하아 쏟아, 후회 절망 하아 아, 아쉬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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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r 하아 하아 으으음 하아 자, 미흠 어 às 아 판다 하아 저 아 어 디봉춘! 뭐야! 커피!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아니야 이거? 콘텐츠! 아니야? 됐어! 뭐야? 아니야 아니야! 충격기! 이거 반칙인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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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동작! 경채! 10초 남았습니다 10초 1,000원 2,000원 빨리 놔! 통과! 끝! 물품 2개 사용해서 2개 반씩 그러면 3개 와! 나이스! 2,000원 엔코 어떻게 해야돼? 엔코? 엔코 어떻게 해야돼? KMX 어떻게 해야돼? 이거 정의적이란다 아! 박은지!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어떻게 된거죠? 그러면? 그러면 코티즈 팀이 몸으로 말해요 오! 3번 더 가겠습니다 주생기! 자! 유진씨가 유진씨가 갑니다 오케이 활짝! 2! 2! 2 뭐야? 2 뭐야? P5B 씨발 내가 할까? 누구 할래? 씨발 내가 할게! 와우 이길 수 있어? 오빠가 할거야? 아니 너가 할 수 있어? 아니 펜전도 빌려줘 이거 나 이거 쓰거든? 안 돼 안 돼 빌려주지마 아 미안해 아 지랄하지마 지랄하지마 나 오빠가 나가? 이 오빠가 나 오빠한테 빌려줘 내가 나가 이 오빠가 나 오빠 팀으로 할게 어? 내 팀으로 해? 왜? 너 어쩌라고 너희도 팀을 빌려 미안하고 우리 팀으로 할게 내 팀 맞지? 인정하지? 당신 해야지 아니야 아니 왜 지성 경기인데 우리 팀인데 우리 팀이야 너희들도 좋은 팀 해 내 팀이나 나랑 없어 내 팀으로 할래? 아니 내 팀 훈커 없어 괜찮아? 그걸로 해 그럼 그걸로 해 그걸로 해? 오케이 너 갈거야? 아니 페드 진짜 안 줄거야? 페드 진짜 안 빌려줘? 미안한데 얘도 페드 써야돼 얘 가져왔어 아 가져왔어? 아 페드 줄게 알았어 알았어 우지 준다고? 우지 줄 거면 주지마 내가 쓸게 이거 야 알았어 아 페드 가져왔어 아니 페드 가져왔잖아 아 가방 가방? 어? 아니 빨리 빨리 어떻게 할 건데 어 가져가? 그래 난 이걸 왜 뺐대? 아 씨 자 이거 약간 그거야 뭐야? 명예가 걸린 거야 너한테 아 야 내 아이디로 할 거야? 훈커 없는데 좀 빡세지 않아? 아 훈커 있긴 해 써 훈커 아니 팀이 너무 사기라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 훈커 없어도 나 이거 무조건 이겼어 근데 이거 질 수가 없어 우리가 야 근데 너희가 만약에 여기서 이긴다 너희가 역전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이긴다 역전 되고 그러면 이기고 쭉쭉 가면 돼 우리는 은행 한번 상대가 말면 앉아 앉아 우지 라 앉아 여기 우지 라 앉아서 해 아니 키보드 개더러워 40만원짜리인데? 아니 이거 보여줘도 돼 방송에? 뭐가 더러운 거야? 오빠 봐봐 야 이게 더러운 거야? 어 더러운데? 알았어 아니 형 근데 여기 여기서 살아? 어 왜? 아니 화장실에서 개밥 씬네가 나 진짜로 그니까 진짜 인정해 나 강아지 키우는 줄 알았어 내 여기? 어 내가 쓰는덴데? 내가 쓰는덴데? 근데 왜 강아지 냄새가? 개밥 씬네가 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여기 털도 좀 있는 거 같아 아니야 아니 여기 사는데라니까 여기 사는 데야 어 오케이 그럼 단판입니다 어 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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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아 근데 얘 얘 잘해? 잘한다니까 잘해요 진짜 잘해요 아이씨 부담스럽네 좀 아니야 아니야 편하게 하던대로 해 어 편하게 할게 어 야 규환아 진짜 야무시게 해야 돼 어느정도 잘하는데? 너도 그냥 나도 이제 힘들어 아 그래? 아 진짜 그정도 여자 1등 그 공직적인 자리에서 우진이한테 졌잖아 아 아 그럼 너무 부담될 수도 있는데 줘 봐 내가 진짜 아니야 아 무조건 이겨 질 수가 없다 진짜 역전 가자 역전 오케이 창문으로 해야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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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문 안 했는데 초대했대 가자 오케이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파 1대1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무조건 이겨줘야 돼 그래 이거 지금이 진짜 답 없다니 알았어 야 이거 렉 뭐야 처음에만 좀 렉이 있는 거 같은데 초대 안 왔어 초대해 네가 초대하면 되잖아 알았어 우진이 오늘 피파 했어? 오늘 나 초판인데 뼈언니도 초판에 진짜 될까? 아 친추가 돼 있어 아 친추 안 돼 있잖아 나 마직이야 아 아 언니 아이디가 아니구나 응 야 너가 보내 어 맞어 어 됐어 가보자 초대했대 오케이 아 일단 내 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세기 때문에 어 이러면 밸런스 좀 맞지 않아? 훈코가 없다며 근데 근데 훈코 썩은 훈코 있긴 해 뭐 삐용이들은 다 있어? 어 있어 다 있어? 어 어 어 실증도 해 실증 그거 그게 없다던데 어 그게 없어 포터가 없어? 응 형은 그거 뭐 쓰면 안아? 왜 그래 또 왜 그래 또 안 써도 돼? 왜 그래 안 써도 돼야 가자 레츠고 뭐야 레알이네 어 레알 반반입니다 반반 질 수가 없다 이거 진짜로 그 젖 다 버렸어 이것도 젖 다 버렸어 이것도 젖 다 버렸어 아 두 새끼 다 젖 씌고 다녀 아 누가 오줌 싼 거 아니었어? 왜 젖었나 했네 얘네들 커피 좀 졸아 아이스티랑 어 여기 있어요 아이스 아이스 단판이에요 오케이 보여줘봐 알았어 보여줄게 좋다 팀 봐라 졸라 금카다 어 이거 리스 제임스 미안한데 구카야 어 되겠냐 이게? 와아 야 그런거 좋아 셉챙고 다 들어가 침투 엿대거든 아우 어 야야야야야 으웨어우 야 creative 야uman타 야 덕배 교체해도 돼 덕배 있어 공미애 돋배 쓰지 마 썩어서 쓰지 마 아이씨! 줄 데 없다! 잘하고 있다! 진짜 줄 데 없죠? 줄 데 개만추죠. 줄 데 개만추? 굴리트 굿카! 잊어! 굿카! 이것도 굿카! 너무 압박감 드시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 가보자. 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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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다니까? 안 돼! 지금 심지어 우진이 폼이 빨딱이야! 나이스! 아니 KT 전화를 했는데 저희가 KT 해선을 3개 쓰거든요? 렉 안 걸리려고? 근데 KT에 전화해보니까 KT 쪽에서 지금 해선에 문제가 있다고 3개 다 문제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하나 문제 있으면 다른 걸로 바로 꽂을 수 있게끔 다 대처해놨는데 3개 다 문제 있다고 하니까 지금은 아주 괜찮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형님들 멘탈 나가는 게 아니라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아쉬워서 그러지 야.. 방송이 3번이나 끊기니까 아.. 정신 나가네. 아 이게 좀 약간 버벅거린다? 이 게임컴이 이어나가야지. 여러분들 그 조금 괜찮아지면 솔직히 말해서 다시 브루마블 이어가기에는 흐름이 두세 번이나 끊겨가지고 제가 저기 그 이어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괜찮아지면 잠시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 이건 진짜 여러분들 중독이 아니라요. 그래서 3대3 카드깡 오프라인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내 돈 애들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고마워가지고 애들 아이디 충전해주고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애들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육백을 어떻게 해. 여러분들 그건 아니고 아 오케이 오케이 끊기는 거 있으면 바로 말해주세요. 여러분들 속도 체크 한 번만 다시 해봐. 아 모바일 줘봐봐. 어 여성한지 이거 로그인 그거 Guerrero ит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